그럼 바로 오늘 첫 번째 어휘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잘 해오셨던 것처럼 들리면 여러분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갑니다. 찬성 좋습니다. 찬성 여러분 뜻이 바로 뭐냐면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 생기다, 나타나다, 모든 건 다 예문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문 살펴볼 때는요. 항상 구조, 분석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일단 수로는 바로 뭐다? 찬성. 수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기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차이점이냐면 제가 여러분 추가 어휘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아래 나와 있는데요. 일단 찬성, 이거는 뭐라고 말을 쓴다? 네, 영양이 생기다. 두 번째는요. 효과가 생기다. 이런 식으로 형태가 없는 뭘 만들 때, 이 무형의 것이 생길 때 우리가 뭘 많이 쓴다? 찬성을 많이 쓰고요. 형태가 있는 걸 나타낼 때는 보통 아래쪽에 있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시설 설비를 만들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자, 공업 생산 이런 것처럼 기계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형태가 있는 걸 만들 때 뭘 쓴다? 그렇습니다. 셩잔을 쓰고요. 형태가 없는 걸 만들 때 뭘 쓴다? 찬성 쓴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럼 예문으로 다시 가서 이제 뭘 만드는 거죠? 흥미가 생긴다라고 파악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구조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롱이, 쉽게, 뚜이가 이런 발음은 뭐죠? 자, 개사. 우리 항상 묶는 거, 묶는 걸 묶어줘야지만 빨리 독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쉽게, 뚜이 어디까지 묶으셔야 돼요? 개사거든요. 어디까지 묶는다? 여기 렌까지 묶어야죠. 자, 런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네, 선생님, 뚜이도 개사고 흐어도 개사가 아닌가요? 자, 흐어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 또 사람을 꾸며주는 거다. 파악할 수 있겠죠. 결국 문장을 쉽게 해석해 보면 사람들은 쉽게 렌, 뚜이, 누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뭘 느낀다? 흥미를 느끼는 건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흥미를 느낄까요? 그렇습니다. 자신과 이어 공통, 디엔더, 런이죠. 그러니까 바로 뭐죠? 자신과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과 뭘 느낀다? 흥미를 느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조 파악하고 열심히 mp3 틀리면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랑은 두 번째 살펴볼까요? 따라 읽어볼 준비하시고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어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정답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고통, 제가 먼저 발음해 드렸는데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고통. 한 번 더요. 고통. 그렇습니다. 고통. 너무 중요하죠. 고통. 자, 일성일성 유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뜻이 바로 뭐냐면요. 교류하다, 소통하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정답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예문 살펴볼까요? 현대의 사람들은요. 어? 선생님, 사실 이거 제가 해석이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먼저 해석 한번 해보실래요? 일단은 시, 관. 여러분, 이 어인은 우리가 중국어에서, 그러니까 기초에서 또는 사급에서 습관이라는 명서를 배웠습니다. 만약에 이걸 내가 습관이라는 명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에 뭔가 동사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양, 정, 시, 관. 습관을 기르다. 양성하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기서 이 습관은 뭘로 쓰였다? 동사로 쓰였습니다. 동사로 숙가했을 때 해석 어떻게 하냐? 어디어디에 익숙하다. 어디어디에 습관이 되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뭐에 익숙하냐? 뒤에 있는 거에 익숙한 거죠. 문장을 제가 다 띄우지 않았거든요. 자,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뭐하다? 익숙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해석하면 현대의 사람들은 뭐에 익숙하다? 용. 뭐를 여러분들 이용해서요? 훌리의 왕. 인터넷을 이용해서의 누구와? 지타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에 뭐하다? 익숙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되고요. 소통하다 이어이. 제가 여러분 중요한 추가 포인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책 보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화면 안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비교해서 강의 들으시면 안 되고 일단은 책은 예습할 때 한번 사용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걸 뭐하셔야 돼요? 화면 보면서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해석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통, 능력. 두 번째, 여러분 해석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통, 방식.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아, 누구누구와 바로 뭐하다? 소통하다, 교류하다. 그리고 지금 색깔로 표시되는 이것은 교재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험에 나왔던 유사 표현이거든요. 고통, 종시, 원화. 중국과 서양의 문화를 바로 뭐하다? 교류하다, 연결하다 의미가 있고요. 자, 이것도 생각을 뭐하다? 교류하다 의미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하다. 추가 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어디 살펴볼까요? 역시나 들으면서 따라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두이 다이. 음. 두이 다이. 여러분, 소리 내셨어요? 좋습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또 이 다이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 다이. 뜻이 말하보다? 대응하다, 대처하다 라고 파악할 수 있고요. 예문,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문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휘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찌지. 이거 뜻이 바로 뭐다? 여러분들요? 적극적인, 긍정적인. 우리는요. 야호, 해야 한다. 여러분들, 용. 어디까지 묶여야 돼요? 그렇죠. 태도까지 묶여야겠죠. 뭘 이용해서 적극적인, 긍정적인 태도로 생활해 보호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라 파악할 수 있겠죠. 아, 수로가 두 개일 때 조동사는 어디 온다? 첫 번째 수로 앞에 온다. 한국어로 보면, 야호가 여러분들요. 여기 들어가도 자연스러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안 되고요. 자, 수로가 두 개일 때 조동사는 첫 번째 수로 앞에 온다. 이게 바로 우리 HSK도 어법, 쓰기심의 포인트거든요. 아시겠죠?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이 긍정적인 거, 이 적극적인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눈앞에 초록색깔 두꺼운 어휘장이 있잖아요. 그 어휘장을 공부하면서 계속 그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려면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시험은 빨리 합격해야 되는데 이 단어장이 너무 두껍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이겨내는 방법은 뭐가 필요하다? 성실함. 그냥 매일 매일 기계처럼 열심히 열심히 강의 듣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대의 한 20일이 넘어갔을 때 그때 긍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어가 어려우니까 힘들 수 있겠지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어휘 살펴봤어요. 이어서 이거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볼까요? 갑니다. 그렇죠. 얘는요. 건립하다라고 도금이 되지만 자, 건립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석한다? 형성하다. 세우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형성하다. 특히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특히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다. 형성하다. 이런 의미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건립하다라고 해석하면 좀 우정을 건립하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정을 뭐하다? 맺다. 그렇죠? 맺다. 우정을. 뭐 이거 가능하다고요. 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예문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들은 언제요? 여러분들요. 대학 시기에 뭐에 따른 거죠? 건립하다가 아니라 형성했다. 뭘 형성했어요? 우정을. 그래서 여기 지금 찡엘리, 뭐랑 여러분 호응한다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뒤에 있는? 그렇습니다. 우정.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우정인데 어떤 우정이에요? 깊고 두터운 우정을 뭐했다? 자, 형성했다라고 파악할 수 있죠. 자, 몇 년이 지나서요. 그들은 마침내 첫 번째 수로 어디로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찡엘리 뜻이 바라보다 세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뭘 배웠어요? 뭘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다라고 파악할 수 있고요. 여러분, 요글자요. 요글자, 숫자 다음에 나와있으면 양사로 쓰입니다. 바로 뭘 세는 거냐면요. 영의를 추구하지 않은 비영의를 추구하는 것을 쓸 때 뭘 말을 쓴다? 수어 쓴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영의를 추구할 때 우리가 뭘 써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생긴 찌야. 그래서 보통 회사는 우리가 찌야 꽁 쓰라고 많이 쓰죠? 얘는 영의를 추구할 때 세는 거고 얘는 비영의를 추구할 때 샌다. 요것이 양산과는 어떻게 알았어요? 양산 보통 앞에 숫자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어휘 살펴볼까요?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어휘입니다. 소리 한번 내볼까요? 미치. 미치. 그렇습니다. 미치. 우리 같이 한 번 더요. 미치. 너무너무 중요한 어휘입니다. 뜻이 바로 뭐냐면요. 형용사로 긴밀하다, 밀접하다, 동사로는 가깝게 하다. 이런 것들이 예문이 두 개 나와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예문에서 각각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느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건 여러분, 뭘로 쓰였을까요? 여러분들요? 네, 우리 뭐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아, 미치. 바로 뭐다? 형용사로 쓰였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수도는 물론 빠오, 지가 수로가 되지만 미치가 형용사로서 뭘 꾸며줘요? 자, 긴밀한 리엔시.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연락이 되겠죠. 그렇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석해 볼까요? 지신 옛날. 몇십 년 동안요. 그들 두 사람은 줄곧 뭐 했다는 거죠? 유지했다. 빠오, 지. 여러분, 뭐랑 너무너무 많이 쓴다. 뒤에는 리엔시. 그렇죠? 연락을 뭐하다? 유지하다. 라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그들 두 사람은 줄곧 유지했습니다. 어떤 거? 긴밀한 뭘 유지했다? 연락을 유지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연락 대신 쓸 수 있는 어휘가 바로 어디 있냐면요. 그 다음 예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거? 관시. 관계를 뭐하다? 유지하다. 이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자리에 리엔시를 집어넣으면 연락으로 해석하시고요. 자, 이 자리에 관시를 집어넣으면 관계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 살펴볼까요? 쩌시의 예위호동. 여러분, 이거 배웠죠? 어떤 거다? 자, 이러한 여가활동은 지이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하게 했다? 가깝게 했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학생사의 의 다 꾸며주는 거였죠? 어떤 것을 관계를. 아시겠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문 중심으로 계속 반복해서 듣고 따라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또 한 번 따라 읽어볼까요? 갑니다. 웨이샤. 웨이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시험에 한 승무원이 기내에서 손님들에게 미소를 띄면서 서비스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뭐 쓸자? 웨이샤. 너무 중요합니다. 웨이샤. 뜻이 바로 뭐다? 미소. 미소를 짓다라는 의미거든요. 예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 첫 번째는 보자마자 뭐가 보인다? 랑. 우리가 이건 너무너무 많이 해석해봤죠? 자, 랑이 보이면 제가 어떻게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뭐가 나온다? 네, 이것이. 자, 이게죠? 앞에 어떤 거? 친절한 미소가. 앞에 큰 주어가 나오고요. 이 큰 주어가 뒤에 작은 주어를 뭐하게 하다? 수러하게 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 어떻게 해요? 친절한 미소는 그 랑. 또 이 방. 상대방으로 하여금 뭘 느끼게 된다? 편안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셔야죠. 아시겠죠? 친절한 미소.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그럼요. 어떻게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게이. 누구에게? 손님들에게 문을 열었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웨이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미소. 미소를 짓다. 미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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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